아 이상해 건드신다 어? 왜? 거기 있어? 오빠 야 그렇게 찾으시는데 야 또 찾았어 오빠 나 찾았어요 어 또 찾았다 4개 4개 형 저희 4개 찾은거에요 그러면 야 근데 저게 누구야? 계리 형이 봤대요 아까 저 지금 계리 형이랑 둘 있어요 여기 사 사칭이 계리 형이랑 둘 있어요 노은이 형은 그 놀이 센터 거기 있어요 저게? 고마워 왜? yo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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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우선아 미안해 이거 좀 맡아주세요. 이거 좀 맡아주세요. 방수 아웃됐다고? 어? 방수 아웃됐다고? 어? 방수 아웃됐다. 어떻게 된 거야? 방수 아웃됐다. 방수 아웃됐다고? 있긴 했나 봐 형. 막 뛰어가드려니까. 나 하나 찾았어. 줘봐. 방수 아웃됐다고. 야 게리야. 어? 어디서 찾았어? 야 광수도 같이 있지 알았어? 내가 찾은 거야 내가. 게리는 질문으로 다 했다. 형 지호 이상한데? 누구? 지호. 나 왜? 저 이상해요. 지호가 왜 이상해? 오늘 좀 못생겼어요 지호. 하하하하. 아우. 아 깜짝 놀라 그러면. 원래 그게 있을 것 같은데. 게리가 되게 신중해가지고. 무슨 신중해. 제가 지금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. 지금 내가 몇 분이. 맞죠? 야 형순이 같이 있었잖아. 그랬더니 못 들을까. 원래 직접 얘기해가지고. 케이가 직접 얘기해가지고. 게리 말이 어떻게 되는데. 저 연기 이상해요? 연기하는 거 좀 이상해요 지금? 다 하세요? 게리야 너한테 선물 질 건 없고 추석 선물로 내 틈 이름표를 줄게 아니 어느 정도 윤광은 보여야지 카메라맨들도 잘 봐요 선생님들도 야 카메라맨은 직업이 따로 있어 예 게리야 형 뭐예요? 이게 모르겠어 이게 뭔지 게스트인데 다 어디 있어요? 여기 다 있어요 저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모아서 게스트가 나오는 거야? 이상한데 나 아직 이게 못 봤어? 거의 이만한데? 등팔만한데 퍼즐이? 어떻게 드리고 똑같이 생겨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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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